시작, 올해 한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어디가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눈물, 그렇죠? 눈물, 콕콕콕, 시작! 눈물, 콕콕콕, 날랄라, 날랄라, 날랄라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랄랄라, 랄랄라, 선영, 선영, 황선영 정일, 정일, 황정일 이러면 까먹었어요! 시작, 은혜, 은혜 박은혜 우자 우자 사부자 우자 영호 우영우 민호 민호 김민호 서서 해주세요. 서서 해주세요. 시현 정시현 희선 희선 강희선 은선 은선 장은선 공찬 박종찬 홍남 홍남 고홍란 네 행복 행복 전행복 영순 신영순 네 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저는 저기 김영찬 영찬이라고 했나요? 박영찬 용 박종잖아요 박종찬 박종자 김종자 김종자 이름이 예쁜 분들이 많고 어 저기 부자에요? 차 부자 어 총 많았어요 자 악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낼게요 오래간만입니다 시작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나 보고싶었죠 너무나 보고싶었죠 너무너무 너무너무 콩콩콩 랄랄라 랄랄라 정말 보고싶었죠 랄랄라 랄랄라 선영 선영 황선영 일어나서 김정일 일어나서 한 한 왜 웃어요 왜 웃어 왜 웃어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다시 해야돼 김정일이 아주 곽정일이잖아요 다시 정일 곽정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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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혜 부자 부자 사부자 영어 민어 김민어 시현 조시현 강희선 은선 은선 장은선 정찬 박종찬 공란 행복 전행복 영순 신영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 다 이제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서로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